한국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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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연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 이 물체가 꽝!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오타하니까요. 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대비 필수본 물리학 2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또 개정된 필수본 물리학 2 강좌고요. 일단 뭐, 교재나 강좌 구성, 운영 방식 그 다음에 학습할 때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당부사항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준비한 1년간의 물리학 2 커리큘럼도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계 강좌 자, 일단 뭐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어요. 올해 그 물리학 2도 물리학 1처럼 풀 커리큘럼 제공이 될 거다. 필수본 개념완성이 그 첫 번째 스타트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강좌죠. 그 다음에 곧 1월 말경에 여러분들이 아마 필수본 물리학 2의 대단원 1단원 정도를 어느 정도 수강했었을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기출 강좌인 삼순환 기출 특강을 개강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4월 학평이 아마 끝난 직후 정도 될 겁니다. 4월 학평에 이제 물투는 첫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시즌에 삼순환까지 어느 정도 학습을 다 했다라고 보고 기본비급, 신설되는 강좌죠. 킬러 특강 킬러 주제에 대한 킬러 특강 심화 특강을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제가 늘 운영해 오던 일당백 엔제입니다. 엔제, 심화 엔제를 7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해서 9월 모평까지 끌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8, 9, 10월에 걸쳐서 시즌1, 시즌2, 시즌3 실전 모의고사를 총 12회분 진행을 할 겁니다. 모든 강좌는 신규 제작이에요. 올해 전부 다 풀 커리큘럼을 제가 기존 강의를 유지시키는 건 없습니다. 다 또 새로운 경향에 발맞춰서 풀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이다. 필수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필이 들어야 하는 수능 물리학의 본질적 접근 가장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이면서 문제를 푸는 데 효율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전 팁까지 아우르는 수능 물리학의 본질적 접근 그러한 개념 강좌다. 이건 이제 우리 작년 2022학년도 수능 기준이죠. 물리학2 선택자가 한 3,0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3,000 명 거의 딱 3,000 명이에요. 3,100 명도 아니고 3,000 명 정도 됐고요. 그런데 저희 필수본 물리학2 개념 강좌 교재 판매 부수는 7,200 물론 뭐 수능 선택자들이 대다수 선택했을 것이고 물리학2는 좀 스펙트럼이 넓어서 내신 대비만 하는 학생들도 들었을 것이고 뒤늦게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합격한 후에 물리2를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들었을 것이고 또는 무슨 피트 시험 같은 특정 자격 시험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스펙트럼이 좀 다양할 텐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듣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물리학 선택자 물리학2 선택자라면 필수본 당연히 이제 신규 강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제작되고 풀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 제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 매년 제가 뭐 거의 이제 밈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OT 때 원래 OT는 강의를 좀 들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듣는다는 걸 전제로 들을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원래 하는 게 맞는데 한 번은 말립니다. 저는 이제 한 번은 말려야 될 것 같다. 물리학2 선택에 대한 사실 뭐 담당 강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참 어색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인 걸 알면서도 현실이 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사고도 잘 터지죠. 선택 자수 별로 없죠. 선택 그 모집단의 평균적인 학력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리스크가 큰 과목입니다. 어떤 투 과목이 안 그렇겠어요. 다들 그렇습니다만 물리2는 특히나 이 진폭이 심해요. 조금만 쉽게 내면 대형 사고가 터지고요. 그게 이제 작년이었죠. 2021학년도 수능은 1등급 컷 50 떴죠. 50. 만점이 떴습니다. 대형 사고 그게 벌써 두 번째였어요. 작년에는 그나마 그래도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뭐 컷 문제는 없었습니다. 표점이나 컷 문제는 없었지만 늘상 그러한 리스키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툴을 꼭 해야 된다. 첫 번째 툴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특정 전형은 투 과목을 반드시 요구한다. 당연히 필요한 전제조건이죠. 물리학 툴을 하려면 두 번째 전제조건 그 중에서도 물리툴을 꼭 해야 되느냐 물리툴을 꼭 해야 된다. 왜? 나는 물리를 잘한다. 잘해야죠 일단. 투 과목을 하려면 왜냐면 더더군다나 전체 집단의 평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실상 만점을 목표로 달려야 해요. 1등급을 목표로 달리는 것도 그게 만점 목표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만점 받아야 돼. 올해 같은 경우는 안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적절하게 난이도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또 쉽게 내가지고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 그런 걸 감수할 수 있느냐 물리도 어느 정도 흥미가 있고 잘해야 되고 투 과목을 꼭 해야 될 만한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생지 2에 비해 압도적으로 물리 2에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 2를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위험하다 이거죠. 투 과목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학생들이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인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필수문 물리학 2를 진행함에 있어서 1강에서도 얘기합니다. 예전과는 교육과정 편제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원을 했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원을 안 하고서 2를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특히 내신 대비나 수능 대비 할 때 그래서 이제 물리학 2의 완결성을 더더욱 높였어요. 그냥 물리 1 안 하고 물리 2부터 해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게. 하지만 작년에 뭐 출제 경향도 그랬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2022학년도 9평 같은 경우는 킬러 2개가 물원 문제였어요. 물원 문제. 그러니까 물리학 1을 먼저 학습하면 적어도 역학 단원 만이라도 그렇죠? 역학 단원 만이라도 1단원 만이라도 물리학 1을 먼저 학습하면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필수는 아니고 좀 더 안 하는 것보단 좋다. 그렇죠? 역학 부분. 나머지는 크게 연계성은 없습니다. 그냥 물리 2만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물리 1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우리 강좌의 목표는 그냥 만점이에요. 그냥 만점. 물리학 2는 선택했다면 단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 라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겁부터 주는 건데 학습량이 적어요. 물리 1보다도 적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빠졌어. 뭐 2차원 충돌이라든지 단진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교류 회로라든지 RLC 회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빠져버렸어. 도플러 효과도 음원이동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볼록렌즈 오목렌즈 뭐 다중렌즈 다 다루다가 볼록렌즈 단일 렌즈 상황만 다루게 되고 뭔가 많이 빠졌어. 하이젠 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빼고는 양재역학의 대부분의 내용도 다 빠졌어. 그러니까 번거롭고 조금 까다로운 부분 중에 상당수가 빠져버려서 사실 원에 비해서도 이게 과연 어려운가 라는 느낌이 들만큼 좀 쉬워졌습니다. 분량도 줄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만점 목표로 하는 게 더더욱 더 당위성이 있는 거죠. 학습 부담 좀 적을 겁니다. 물리학 초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당연히 꼼꼼하고 심화까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들은 다 풀어드리는 그런 강좌고요. 실전 문풀에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문제풀이 팁까지도 다 아울러서 정리하는 강좌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약간 교육과정을 넘나드는 설명을 하는 파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면 또는 개념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서 저거 개념 교과서 없는데 왜 설명해? 라고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현학적으로 내가 뭘 자랑하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리지식 자랑해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욕만 먹지.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좀 더 깊이 파는 것은 그만큼 개념이해에 도움이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좀 확장적 이해가 가능해지고 문제풀이를 좀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뭐 물리학의 최대 난제죠.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개념학습을 할 때도 그 개념이 출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의 어떤 형식 어떤 부분이 어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녹여냈는지 평가 요소에 녹여냈는지 라는 부분 또는 선지 배치의 어떤 민감성 또는 문제풀이에 접근에 따른 어떤 유불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개념 완성 단계에서도 이미 구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개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왜 필요하고 이 개념은 특정 유형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며 이 개념이 어떻게 조건화 되는지 문제의 조건화 되는지 뭐 그런 연결고리들을 충분히 음미하고 다뤄 드립니다. 실전적인 강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물리 원과는 조금 다른 특성인데 이것도 불만이 많거든 근데 좀 제가 인덱스를 좀 잘 달아 드릴게요. 인덱스를 구분해서 달아 드릴게 수능 범위를 초과하지만 내신에는 출제될 수 있다. 수능 범위를 초과하지만 뭐 이 부분은 좀 심화적인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좀 구분을 해 드릴 테니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 마이너스는 없어 플러스는 있지만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들어 그냥 얼마 안 돼요. 10%도 안 돼 전체 강좌 분량에 그러면 1%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어쩌다가 왕창 손해 볼 때가 있는 거거든 너무 효율성이나 일관성의 관점에서만 학습을 이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도움이 되니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수능 선택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 또는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본기삼아 들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구성하려 노력했다.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라색 교재예요. 본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 뭐 별도 구매하게 했지만 가급적이면 노트도 좀 없으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연도 뭐 작년 강좌를 수강했던 학생이 또 듣는다 이러면 사실은 노트는 구매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교재는 그래도 문항이 교체가 있으니까 문항 교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본교재는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료원과 거의 동일해요. 출제 매뉴얼 이 단원에서 어떤 주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가 출제 빈도와 중요도 그리고 교과서 본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 개념들 문제풀이 팁들 링크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예제와 개념 확인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적용해보는 쉬운 예제들이죠. 기출 수준은 아니고 기출 수준도 더러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전 배운 법칙, 공식, 원리 이런 것들을 가볍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X 스크린 문제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조금 소프트하게 분석하고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수능 맛보기를 통해 이제 실전적 이건 실전 문제입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중급 이상의 난이도를 갖는 실전 기출 문제들을 통해 이거 다루는 것 때문에 필수본은 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죠. 개념 강좌인데도 너무 문제풀이 이것만 빼도 아마 노베한테 어렵다는 얘기 없을걸? 요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불만이 많아요. 누가 이거 다 풀어야 된다고 했어? 경험이야 경험 뭐 언제는 안 할 거니? 매번 이런 것만 풀려고 이거 100개 풀고 이거 풀면 뭐가 달라지느냐 크게 안 달라져요. 이거 50개 풀고 이거 풀어도 똑같애 언젠간 느껴야 할 벽이라면 그냥 개념 단계에서 느껴 언젠간 느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눈속임 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다 쉬운 문제만 다 때려박아놓고 우쭈쭈쭈쭈 하면서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래봤자 그럼 기출강좌에서 뭐라고 하겠지 기출강좌 어렵다 그 얘기는 어디서든 터져 나오는 거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리즌업을 한 거야 어차피 나오는 문제고 내가 어차피 1년 뒤에 풀어야 될 문제니까 1년이 뭐야 10개월, 11개월 뒤에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면 빨리 개념 기출 학습 단계에서 극복을 해야죠 됐죠? 우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첫강 듣고서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둥 뭐 어렵다는 둥 또 쉽다는 둥 그렇게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은 사람은 제대로 사귀는지는 궁금해 첫인상 아니면 안 보니? 첫인상 아니면 안 볼 거면 어떻게 사람 사귀어요?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은 어떻게 할 건데? 했으면 2, 3개월은 우직하게 가야죠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단원 같은 주제는 되도록 한 번에 몰아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그것이 표준적인 권장사항 조금 이제 업로드는 업로드는 이거 완강 시점 완강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에 이제 수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슈가 아니지만 주 1회 한 대여섯강 정도를 평균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2월 말 특별한 뭐 일이 없으면 2월 말 조금 뭐 강의 분량이 예기치 않게 늘어났다 하더라도 한 3월 첫째 주 정도에는 최악의 경우에 완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불만 없을 수준으로 충분히 완강을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OX 스크린 및 수능 맛보기 문제는 미리 풀어보는 게 좋아요 본문 예제는 그때그때 일시정지 버튼 눌러가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뭔가 내가 내용 설명하다가 갑자기 예제로 딱 바뀐다 그러면 일시정지 버튼 딱 눌러서 미리 풀고 다시 듣는 거지 근데 이거는 별도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원 개념이 끝나고 필기노트를 통해 한 번 더 훑어보고 그리고 예제도 다시 한 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미리 풀어보고 의문사항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좋다 됐죠? 그래서 예습을 크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수강 후 복습에만 충실하면 되고 문제 부분만 미리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풀리더라도 짜증내지 말기 그죠? 안 풀리더라도 그것 자체가 의미있는 경험이에요 자 그래서 물리투 오티를 마무리 하겠고요 그래도 제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불편러들은 또 뭐 물투가 물원에 비해서 부족해요 뭐 어째요 뭐 뭐 어디 커뮤니티를 보니까 일부러 배기범을 괴롭혀서 어? 필수분 물리투의 진행에 차질이 가도록 뭐 테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애들도 있던데 어?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니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올해 풀커리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할 거니까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단언컨대 이렇게 투과목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타강사는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이럴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만큼의 성과로 보답을 해드리겠다 특히나 이제 추운 겨울 시즌이죠 물론 이제 봄에 듣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추운 겨울 시즌 감기 좀 조심하시고 건강 좀 챙기시고 이제 본 강의에서 유쾌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